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하락에 코로나 수혜주들이 동반 하락한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식품관리원주, 폐배터리 관련주 등이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37% 상승한 272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6% 상승하면서 932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네포텔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백은우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영언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토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 2번으로 2점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토록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세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란에 대한 조언입니다. 대당 주시에 가치할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영언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엄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언드TV, 서영언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영언드TV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넷플릭스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좀 빠졌지만 다우존스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은 좋아요. 좋다라는 게 그냥 좋다는 게 아니고 저는 시장 방향을 볼 때에서 힘을 보는데, 힘의 방향을 보는데 단기 상승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다우존스가,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어제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시장 박스권, 그거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코스피부터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이죠. 2600과 2800, 짧게는 2770과 2650, 이게 박스권이 맞는데, 이 박스권 속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냐, 사실 이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가려면 시장이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박스권인데 빠지는 쪽으로 바뀌면 돈 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럽 시장도 보면, 유럽 시장, 이 유럽 시장, 양보 하나 받치면서, 어제 밤부터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단기 상승으로. 이게 장기 상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쪽 방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단기 상승으로 어제부터 바뀐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아니에요. 나스닥은 아직 조금 더, 모양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얘도 따라가겠죠? 유럽 시장과 다우존스를. 그래서 이렇게 단기 상승으로 바뀌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단기 상승으로 오늘서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힘의 방향, 에너지의 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방향이 우상방으로, 힘이 밑으로 실리기보다는, 위쪽으로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주식은 맨간에서는, 웬만해서는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테마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IT가 움직이려고 하겠죠? 지수 관련주들.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약해요. 약하다는 얘기는, 차라리 반도체 장비주를 하는 게 나을 거고, 그래도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기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보다는 반도체 장비주가 더 빠를 거나, 중소형주가 여전히 좋다는 건 당연한 건데, 엊그저께 여러분들 음식업종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사료 관련주를 봤으면 알겠지만, 웬만한 IT 부품주들보다는, 저쪽에 있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도 오늘 하루에, 지금 우리 기술부터 종목들이 8%, 7%, 9% 확 움직이죠? 테마주가 훨씬 더 재미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시 코스피를 가서, 시장은 급격하게 빨리 올라갈 거냐, 천천히 올라갈 거냐, 뭐 그와 상관없이 테마주는 알아서 좋다. 그래서 2750과 2800으로 올라가는 장이니까, 계속 그런 테마주들, 결국은 소비주들인데, 소비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급락은 없어요. 급락이 나올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면, 그래도 IT 대용주보다는, 그리고 웬만한 대용주보다는 테마주들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원전 테마, 전선 전력 테마주들도 좋고, 그다음에 뭐 소비주들, 어제에서 움직였었던 음식 업종들,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에서 움직였던, 그저께에서 움직였던, 너무 많이 움직인 거는 좀 더 떨어져야 되지만, 그렇게 올라간 게 없는 종목들은 대충 조정받으면, 지금 사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기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편안하게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시장이 단기 상승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부분에 맞춰서 눌리면 사면 돼요, 이제는. 눌리면, 눌리면서. 사고 싶은 거 눌리면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주들, 화장품을 사고 싶다, 눌리면 사면 되는 거고, 카지노를 사고 싶다, 눌리면 사면 되는 거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정받는다고 겁먹을 게 아니고, 지금은 눌리면. 그래서 오늘은 음식 업종에 대해서, 이따가 오늘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도 폐욕 종목은 음식 업종을 하나 정한 게 있으니까, 이따가 가입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단기 상승장으로 전환됐다, 말씀 주셨습니다. 방향이 위로 돌렸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소비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 계속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은행 전복리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대유가 3.6% 성공했고요. 삼성전자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국순당은 3.2% 성공했고요. 이지홀딩스 5.5%, 이지바이오는 9.9%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현대 바이오랜드 보합권이 있고요. SF의 반도체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어제 편입된 애경산업도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개별 정보 총 누적 수익률 155.4% 가져갑니다. 자, 그럼 오늘짱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짱 표적 종목 오리온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표적 종목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은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갑자기 음식 업종들, 특히 과자 업종들이 어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못 간 종목으로 어제 공략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방송 보다가 사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단계 상승장으로 바뀌었고요. 비료 사료 관련주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게 죄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밀 가격도 올라가고 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과자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오리온에서 고래밥, 그다음에 초코송이 이런 것부터 해서 포카칩, 그다음에 오리온 초코파이 등등 그것만 있겠습니까? 썬칩, 저도 즐겨 먹는 오징어, 오징어 땅콩. 이게 다 오리온에서 생산하는 과자들인데 그거 말고도 신제품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과자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래서 4개국에 대한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다는 부분이 어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실적들이 양호하기 괜찮았었는데 앞으로의 제품 단가들이 오리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죠. 모든 물가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계속 올해 내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래서 그쪽 관련주에 대한 가역 전략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흔들면 사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에 있는 것들, 이슈가 붙어있는 것들 지금 단기 상승장이에요. 지수 급락 안 나옵니다. 빠지라, 빠지라 하면 노래를 불러봐요. 빠지나. 안 빠져요, 말에서는.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 상승장 있을 때에서는 바닥이다 싶으면, 눌린다 싶으면, 주가 담으면 그게 다 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30%, 50%, 100%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적당히, 적당히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웬만한 바닥 종목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주 패턴 오리온이고요. 이따가 가역 전략 드릴 때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일 있었던 표욕 종목, 애경산업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애경산업. 참 위치는 좋은데 오늘 화장품 줄이 눌립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줄이 눌린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아니면 차별화장인데 빠지는 박스권장이면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단기 상승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가 21선 지금 안착했죠. 61선 뚫어냈죠. 지금 정배월로 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이 급락도 안 나와요. 유럽도 지금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고 다우존스도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고 나스닥도 빠지기보다는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피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살살 올라갈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애경산업도 흔들면 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길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도 흔들린다 싶으면 저점 매수를 그냥 하면 되는데 2만 100원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가격은 미도달 됐지만 조정 받으면 사면 되는 거고요. 조정 안 받으면 딴 거 사면 되죠. 그래서 조정을 들어와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비료 사료. 그런데 비료 사료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비료 사료는 너무 올라갔지만 하나 안 올라간 게 하나 있어요. 카프로. 그건 좀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너무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놔주고 기다리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음식 업종 쪽에서 농심이라든지 CJ 프레시웨이라는 이런 애들 몇몇 애들은 이미 벌써 올라간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올라간 애들을 맞춰가지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소비주 관련주 이런 애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애경산업은 가격은 미도달 됐지만 다시 조정받으면 적당한 때에서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하고 다시 종목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가격을 한 번은 줄 때가 있을 거예요. 2만 100원 이하에 내려올 때 다시 한 번 더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보유, 보유가 아니고 미도달 됐으니까 잘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급등명중한 종목 중에 하나가 카프로인데 나머지는 이지바이오, 이지월딩스는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어저께도 그저께도 팔아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죠. 욕심내지 말고 팔면서 가야 된다. 그랬는데 특히 어제 같은 날에서는 이제 그걸 팔고 음식업종으로 돌려라. 소비주, 화장품 이런 쪽으로 돌려라. 하니까 고점에서 이지바이오, 이지월딩스 오우장에 완전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때 팔은 사람들은 이 고점에서 안 물리고 오히려 잘 팔아서 지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4천 원이든 4천, 2백 원이든 또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줄 거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고 오늘 급등명중한 종목은 카프로인데요. 일전에 3월 2일 날 표욕 종목으로 4천 원에 들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서도 4,200원인가 4,100원인가 4,300원인가 하여튼 언젠가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또 몇 번 드렸던 종목인데 4천 원 기준으로 5천 원 갈 거라고 그랬죠. 차트를 길게 보면 여전히 바닥에 있고 바닥에 있고 이게 이렇게 튈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튀기가 참 좋아요.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학 섹터에 나일론 원료인 카포로락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료 관련주의이기도 하고 다른 애들보다서 못 갔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다가 5천 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살금살금 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과거에서도 3,500원대에서 항상 사면 5천 원은 항상 넘어갔고 했던 종목이라서 30%, 40% 항상 매번 수익을 줬던 종목이니까 이번에서도 5천 원 넘어가면 또 5,500원 갈 거고 이번만큼은 5,500원을 돌파를 해서 저쪽으로 6천 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는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이거는 6천 원까지도 욕심을 내보면 좋을 종목이다 비료 관련주의 쪽인데 다른 거 다 갔는데 이만한 거 같잖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이거 보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표욕 종목인데요 오리온 어제도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길게 보면 바닥에 있어요 길게 보면 1년 2년째 빠졌습니다 2년째 빠져있던 종목이고 지금 농심이라든지 농심도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바닥이 좀 많이 올라왔죠 농심도 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사실 완전 바닥은 22만 원째 자리 였던 거였는데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 라면 삼양식품 CJ 프레시웨이 삼양식품도 작년인가 여기서 어디 한번 추천했었다가 물렸다가 다시 수익이 나갔고 올라온 종목일 거예요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오래 추천했었나 오래 어디서 추천했는지 기억은 나질 않는데 어쨌든 여기인가 작년 여기인가 보다 이쯤인가 이쯤에서 한번 추천했다가 물렸다가 여기서 한번 수익이 나가지고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라는데 일단 거기를 넘어갔어요 지금 음식 업종들이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좋은 흐름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CJ 프레시웨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식품이라든지 등등 음식 업종들이 조정을 받으면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별로 올라간 게 없어서 일단 분차트를 보니까 조금 떴는데요 일단은 9만 5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것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9만 5천원에 사세요 9만 5천원 9만 5천원 사실 9만 5천원 500원에 물려서 이게 10만원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들어주게 되면 이미 이중바닥형을 실었고요 이중바닥형을 실었고 지금 어제 보니까 기관들인가 기관들이 13만 줄을 담았죠 연기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사모편도 들어오고 있고 이게 왜 들어오겠어요 비료 사례 관련주들 급등한 것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쪽에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과적 가격 올라가는 거죠 과적 가격 올라가게 되면 제품 가격 올라갈 거고 그럼 쟤네만 가는 게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모든 거기 있는 브랜드들 CJ제일재능서부터 해가지고 오리언 롯데제과부터 해가지고 죄다 가격들을 다 인상을 할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예 안 먹을 것도 아니고 식용유라든지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대로 어쨌든 간에 사 먹을 거고 살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품 가격의 인상에 따른 이쪽에 있는 그 종목들은 실적이 진짜로 좋아진지 안 좋아진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요 기대감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 어 마진들이 이제 많이 나와지니까 수익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의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떠 있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이렇게 떠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뭐 인플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얘네 수혜 주구나 뭐 관심당 가질 텐데 바닥에 있으니까 이슈를 받고 얘네들이 10만 원 돌파하고 11만 원 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 때마다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음식 업종들은 하나라도 하나 정도는 담아놔야 되는데 뭐를 할 거냐 주류 음료수 관련 주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과자 관련 주로 할 거냐 아니면 식용유 관련 주로 할 거냐 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뭐 만두 관련 주로 할 거냐 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다 떴어요 떴는데 얘는 아직 2년 전에 그 고점에서 맨날 떨어지기만 했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좀 만만해서 바닥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점 매수 잘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정 종목 오리온 만나고 왔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중 바닥형이고 수급도 좋다 의견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9만 5천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백은행 전병률과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사막콘덴서고요 비중 100% 그리고 매수가가 57,400원이요 57,400원, 언제 사셨어요? 제가 추천하셨을 때 그때 그 가격을 사야 되는데 제가 좀 높게 샀어요 이거 추천했으면 꽤 오래전일 것 같은데요?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네, 네 그래요? 2개월 더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간에 한번 수익이 안 났었어요? 네, 네 중간에 수익이 났는데 제가 그냥 안 팔았어요 그렇죠, 안 판 것 같아요 그러면 2개월이 아니라 4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네, 네, 네 작년일 건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시세를 줬을 때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못 팔아서 고생고생하다가 다시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다른 애들보다 일단은 코스모 쪽이 코스모 신소제, 코스모화 이쪽 애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오랜만에 천량봉이 뜨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많이 나누어 갈 것 같고 일단 6만 원에서 1참에도 6만 2천 원에서 2참에도 이렇게 해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세요 아,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수가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삼성전자를 올리기 싫으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조그만 애들 그러니까 강하게 저쪽에 삼성 SDI는 그래도 좀 움직이네요 그런데 예전문에 비하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애들인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들어줄 때 좀 비중을 계속 팔면서 가야 돼요 아, 그러면 오늘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한 10%, 20%씩 이렇게 내리면서 가요? 팔면서 갈까요? 많이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단기 상승으로 바뀐 다음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 떨어질 일만 또 남았거든요 아, 그렇죠 떨어지면 누구부터 얘네들이 두드려 잡냐면 IT부터 두들겨 잡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억울한 거죠, 그렇죠? 올라갈 때는 찔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얘네들을 두들겨 잡으니까 왜냐하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물타기도 또 많이 할 거고 올라간다고 또 살 것 같은데 올라올 때마다 잘 팔아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자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움직여주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버텨주면 한국콜마홀딩스는 한국콜마홀딩스는 좀 횡보하다가 다시 올릴 겁니다 앞전에서 이렇게 거래를 거래도 실었지만 이게 장대음봉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고 이게 기분 나쁜 모양이라서 옆으로 이거를 비껴나갈 때까지 옆으로 좀 횡보를 좀 더 할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고요.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2만 6천 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고 가져가세요.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2년 동안 그렇게 큰 시세도 없고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니까 보유는 충분히 가능하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루 페인트로 문자 상담 가겠습니다. 노루 페인트 노루 페인트 매수 가격은 11,950원에 비죽은 20%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위에서 저항 자리를 잡고 있죠. 올라오면 13,000원 떼서 매도를 지금은 그냥 전향 보유를 하실 수는 있다. 일단 보유해 보세요. 보유하시고 여기 저점 자리 11,600원이 깨지면 다시 한 번 상담 받으시고 안 깨진 선에서는 13,000원까지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혜태 식품 제과 혜태 제과 식품 혜태 제과 식품 어제 급등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밀리고 있네요. 그렇단 말이요. 매수 가격하고 비죽은 어떻게 되세요? 비죽은 20%고요. 매수 가격은 12,150원 10,150원? 언제 사셨어요? 어저께요. 어저께요? 어저께 그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는데 아니, 큰형 지교가 상치 걸려 그거 따라가서 상치 가고서 들어갔더니 떨어지죠.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상한가 들어갈까 봐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도로 떨어지겠네 하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서 안전한 사람은 후자죠. 왜냐하면 떨어질까 봐 안 사면 그만이니까 올라가면 아쉬워서 딴 거 사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쫓아갈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욕심 때문에 쫓아가다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쫓아가다 보면 들어가자마자 상한가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한번 몇 프로 정도 마이너스 됐나 한번 볼게요. 10,150원 지금 대략 한 12%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한번 두고 보세요. 두고 보다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올라오긴 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내비 더 봐요? 내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버렸다가 한 8,300원이나 8,200원 쪽으로 밀리면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상가격은 갈까요? 그렇죠. 상가격까지는 다시는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한 빠르면은 한 달 안쪽에 길어야 세 달 안쪽에 다시 만 원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내려면 더 사세요. 지금 팔고 가로터면 안 될까요? 팔았는데 내일 상가 가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산 게 잘못된 거지 이 종목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만 원 넘어갈 건데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바람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쫓아가지 마시고 하여튼 또 이거는 8,200원대나 8,300원대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루엠요. 솔루엠. 솔루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매수 가격은 3만 7백 원이고 비중은 60%입니다. 60%요? 네. 비중이 좀 많으신데 3만 7백 원. 거래가 너무 없네요. 거래량이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엄청 없지는 않네요. 그래도 수급도 괜찮고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고 10만 7백 원. 언제쯤 갈아탔으면 좋은지 그리고 회사가 적정 주가가 얼마나 정상적인지 지금 보기보다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적정 주가는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게 적정 주가겠죠. 네. 일단은 3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봤을 때에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회사 실적들은 앞으로 컨소세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 보니까 회사는 문제 없이 재무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아, 예. 거래량이 없고 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 돈을 들고 들어와 있는 애들이 주인이잖아요. 네, 네. 걔네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라가요. 이게 지금 치과초에 1조 2천억짜리 종목인데 이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애들과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애들과 그 조물애기들 마찬가지 걔네들도 몇백억씩 갖고 있겠죠. 걔네들이 작당 모의를 하면서 우리 한번 올려볼까 해야 올라가는 거지 얘네들이 우리 안 올려 하면 안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건 기다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기가 외국인들은 많이 사서 갖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3만 원은 넘어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회사도 문제없는 것 같고 실적도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기가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사서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갈 때 되면 얘네들은 열심히 위로 올라갈 것 같으니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중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음... 다시 올라오네요. 최근에 PCB 관련주들 아직... 음...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 아직 얘네들이 안 무너져서 그런데 자, PI 첨단 소재 매수 가격 4만 7,500원에 5% 이번에 지수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5만 5천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올라올 때 파세요. 계속 올라올 때마다 팔아야지 나중에 지수가 올라왔는데 안 올라오고 지수 떨어지면은 올라간 것 없이 또 떨어지면은 4만 5천원까지도 금방 내려오니까 지금 일단은 지수가 단기 상승 방향으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통신 장비주들도 움직임이 괜찮고 2차 전지도 괜찮지만 지금 IT 반도체 부품주들도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빨간색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5만 5천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금호 HT 매수 가격 2,600원에 10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쫓아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몇 번씩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면 이쪽으로 10개 중에 9개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올려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대놓고 이슈를 해놓고 이게 에디슨 이슈인가요? 요즘에 다 에디슨 이슈 붙이면 정확하진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디슨 이슈든 쌍방울 이슈든 이렇게 막 엮이면 아주 쳐다도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당하고 힘들어하고 위험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애초에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쪽 언급해서 먹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을 들어가서 먹었으면 뭘 해요. 팔아야죠. 그런데 그게 에디슨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잡지들 중에서 뭐 인수 이슈다 뭐 이슈다 어쨌든 혹시 그런 거라면 이런 그런 거는 아예 애초에 보지도 마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도 비슷한 아마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뉴스 보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광고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보이질 않네요. 이거는 일단 안 올라올 겁니다. 안 올라올 거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2,600원에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40%인데 2,000원만 반등 줘도 손절할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만 하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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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아니니까 상패 위험은 한격이 좀 떨어집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외국인들이 확 팔아갔기 때문에 일단 2,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 질문 주셨고요. 5,360원에 14% 음... 괜찮아 보이네요. 나쁘진 않아 보이고 이렇게 지지를 하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다시 올라오면 이쯤에서 팔면 되는데 하필이면 매수한 가격대가 바닥이 아니고 바닥이 아니고 고점 부분에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림 그리면 여기 닿을 때마다 사면 주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샀더니 올라가네 샀더니 올라가네 그게 바로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하다 볼까요? 한번 카프로를 매매한 사람들은 주식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왜인 줄 알아요? 제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만 얘기하잖아요. 고점이 있을 때는 쳐다도 안 보죠. 여기 여기서부터 추천했었나? 작년에도 여기 추천했는데 이거는 건너뛰고 여기서 한번 추천하고 여기서 한번 추천하고 여기서도 한번 추천하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추천하지 않았어요. 신의한수나 유튜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여기 여기서 추천했는데 박스권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죠.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약간 시크하게 해야 됩니다. 막 매달리고 막 쫓아가면 결국 물려요. 아까 전에도 롯데즈가 물렸죠. 이게 쫓아가니까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는구나 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언젠가 내려오겠지만 내려왔잖아요. 사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죠. 지금도 아마 산 사람들 22% 이상 지금 막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30% 날까 40% 날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내려올 때마다 샀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하니까 재미가 없죠. 맨날 물리기는 하고 올라오면 본전치기밖에 안 되고 카프로도 똑같이 고점에서 물렸다면 여기서 샀다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본전치기 또 올라갔다가 또 사면 내려왔다가 손실 많이 났다가 올라오면 또 본전치기 주식은 바닥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셀도 올라오기는 할 것 같은데 본전치기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전치기 나오면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싸게 사세요. 싸게. 4,400원이나 4,000원 이쪽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올라오면 일단은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킷 스튜디오 버킷 스튜디오 매수 가격은 3,500원에 10% 손실은 크지 않은데 지금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깨지면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고 안 깨지면 반등이 4,000원 쪽으로 올라오는 건데 일주일 안에 반등이 나오질 않으면요. 그냥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쯤에 벌써 반등이 나오고 시작이 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반등은 아마 이쯤에서 벌써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났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갈 생각이 없이 밑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애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보유는 되는데 일주일 안에 안 움직이면 종목 교체를 그리고 저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저점이 깨지고 이렇게 장대 운봉이 떨어지면 그때는 아깝다고 그냥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손절해서 일단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밑에까지 그냥 그대로 갖고 시간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관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 4만 7천 5백원에 15%예요. 4만 6천이요? 7천 5 4만 7천 5백원에 15%예요. 15% 카카오뱅크도 참 말 되게 안 들어요. 지겹고 올라갈 듯 하면서도 안 올라가고 올라갈 듯 하면서도 안 올라가고 일단 뭐 카카오도 그러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그러고 있고 카카오 애들이 다 이래요. 지금 흐름들이 카카오페이도 비슷하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비슷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전에서도 제가 카카오 카카오뱅크 여기에서 일단은 바닥을 쳤다 그다음에 올라오면 얘는 한 10만 원쯤 얘기했을 거고요. 10만 원이나 11만 원 얘기했을 거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그때 질문했던 분 기준으로 이쯤 5만 5천 원쯤을 얘기했던 건데 그쯤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데 지금 조정받는 그 상황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또 밀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두고 보고 4만 7천 5백 원까지 냅둬 볼 거냐 그런데 계속 밀리면 언제까지 이걸 밀릴 때까지 계속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지겹고 그래서 한 일주일 안에 안 움직이면 종목 교체를 화장품이나 아니면 차라리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한 방에 10%씩 가거든요. 전문가님 말씀 듣고 지금 어떻게 좀 기다려있을 텐데 화장품으로 일주일 동안은 지금 현대 바이오맨드를 지금 전문가님 말씀드렸고 지금 내가 매수를 했걸랑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들은 전망이 한 5만 원까지는 올 수 있는 전망이 있는가 어떻게 돈의 구현을 안 받아서 이게 카카오가 왜 안 움직이냐면 이미 좋은 얘기들이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바닥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한테 엄청 좋게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떨어지면 더 살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무거워서 잘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떼돈 벌어요. 그렇죠? 쉽게 안 올라가죠. 일주일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주일 안에 장이 지금 단기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대용주도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도 잠깐 반등 주면 장기 투자하지 말고 일단은 빠져나오는 쪽으로는 일주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움직이면 그때는 화장품 쪽이나 음식 업종 쪽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 10% 정도는 그쪽에서 나오니까 이거 깨진 거를 그쪽에서 만회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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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종원 정보가입니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그... 파세코요. 파세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800원에 10%네요. 19,800원? 네.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22,000원, 25,000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습기, 에어컨 그쪽 알려주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거? 그렇게 말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차트 한번 보기. 차트 보니까 바닥에서 벌써 4년째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여름 되면 에어컨 관련주 움직이고 그쪽 관련주 움직이면 오히려 에어컨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다고 해갖고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럼 4년 전에도 샀었던 애들은 이거를 어쨌든 이슈가 돼야 거래가 터지고 그래야 팔아먹을 수 있는 누가 사줘야 이걸 팔 거 아니에요. 이슈가 나오면 팔아먹고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비쌀 때에서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쭉 떨어지면 바닥에서 그때가 이제 한 5천 원대에 있는데 그때 여름이 찾아오면 그때는 사주면 되는데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9,800원인데 그냥 장중에 반등 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반등 주면 대충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9,500원쯤으로 올라가오면. 아, 그래요? 네. 19,500원을 손절하라고요? 다른 쪽으로 아직 많이 안 올라간 쪽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해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딱 봐도? 네, 맞아요. 그렇긴 하는데 뭐 22,000원 여름 이제 파시코 창문 에어컨이라고 그래갖고 창문 에어컨이 얘네만 있는 건 아니고 다 있는데 굳이 그러면 이거 말고도 창문 에어컨 관련주들 많잖아요. 다른 쪽으로 사시면 되죠. 창문 에어컨이 뭐가 있어요? 광고 보면 LG도 있고 많지 않아요? LG를 사라는 건 아닌데 인터넷 찾아보면 에어컨 관련자면 창문 에어컨 그러면 몇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지금 주가가 위에 지금 떠 있으니까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만들 거예요. 얘네들도 만들걸요. 얘가 걔보다는 그래도 적갈걸요. 얘도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여름 아직 여름 수혜주들 제가 찾으려면 한 5월달쯤이나 좀 쳐다볼까 하고 있는 중인데 마땅히 지금 가격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관심이 없잖아요. 물어봐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보다는 여름 수혜주 그러면 차라리 소비주 차라리 주류 관련주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맥주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이 더 나을 것 같고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반등줄 때마다 빨리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중간시장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시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백은행 조명률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준은 오리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바닥형이고 수급도 좋다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9만 5천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1.18% 상승하면서 9만 4천 6백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11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33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있네요. 개인이 2,535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네요. 기관이 407억 원 외국인이 5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0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일부 철강주가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42% 상승한 2,73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상승하면서 93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가볍기는 하지만 지금 원전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론 2차전지라든지 이쪽 애들도 강해요. 오늘은 뭐 그러면 폐전지 관련주들 이슈가 나와서 강한데 웃기지 않은 이슈가 조금만 나와도 종목들이 튄다라는 게 매매하는 사람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시장에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뭐 건설에 대한 이슈는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건설주는 안 움직이는데 그런 걸 또 잡아내는 게 또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제일 만만한 건 이슈가 지금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비료 사료 관련주 여전히 이슈가 계속 남아있고 공항에 대한 공항 관련주 이쪽도 이슈가 있고 다 있는데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움직이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 관련주 해가지고 오늘 지금 코스모아 포스코케미칼 황금 ST 등등등등 얘네들이 움직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원래는 이런 이슈가 있어도 안 갈 때는 안 움직이거든요. 똑같은 이슈가 있어도 갈 데가 있고 안 갈 데가 있는데 일단 쟤네들이 움직이는 거고 원전 테마주들도 이슈는 계속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었고 정부에서 계속 그거를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그런데 어제 기사 나왔고 아침에는 안 움직이다 갑자기 움직여주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테마주들이 폭등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 서정기전이 폭등을 하잖아요. 서정기전도 움직이고 우리 기술 얘도 지금 12% 움직이고 그럼 이제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쫓아가겠죠. 대원은 아니고 대원전선 대원전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렇게 차트에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쫓아갈 거고 그다음에 대한전선 이런 애들 쫓아가고 그다음에 광명전기 이런 이렇게 생긴 애들이 테마주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극성을 부리는 그런 테마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T 대용주 삼성전자보다는 저런 원전 테마라든지 이슈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원전 테마주들은 조만간에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신안수에서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못했어도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인다고 한다는 것은 이슈만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움직입니다. 비료사료 관련주들 3월 내내 얘기했었는데 처음에서 대주산업 그렇게 급등 안 나왔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처음에서는. 한번 볼래 대주산업 3월 8일 날 얘기했는데 움직였었나? 꼼짝도 안 했어요. 3월 8일 날이 이날이에요. 3월 8일 날이 이날 추천했었었는데 안 움직여요. 일주일, 2주일 이때 좀 움직였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소강상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한 거죠. 처음부터 사자마자 움직인 게 아니고 때가 되니까 일주일, 2주일 지나가 나니까 움직였고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주들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량도 많지도 않고 하지만 소비주들하고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항공주들 이런 쪽 애들은 물량도 많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슈가 있으니까 한 번은 이슈가 돼서 얘네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자들이 급등락하는 이런 원전 테마주들을 하기가 좀 어렵다.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를 먹어도 뭐로 먹어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장은 단기 상승장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주하고 화장품을 저점 매수를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갈 때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해야 돼요. 막 올라간다고 지금 서정기전 간다고 상한가가다 쫓아 들어가지 않아? 그럼 내일 20% 마이너스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후회할 거고 쫓아가지 말고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의 테마주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좋으니 바닥에서 갖고 천천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지홀딩스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좋은 장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마음이 급하면 집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코스모화 급등 나오고 서정기전 급등 나오고 테마주들은 급등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급등한 종목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급등하지 않나도 나중에 갈 걸 종목을 선점해서 기다릴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또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전 삼강 M&T인데요. 삼강 M&T? 네, 네. 오늘 움직임이 좋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9,000원에 15% 정도 되는데요. 19,000원에 15% 정도? 네. 언제 사셨어요? 좀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나요? 지금 23,000원에서 4,000원대는 갈 수 있을까요? 거기가 최대 목표치이긴 한데 욕심을 좀 줄여서 매도하면 성공 확률이 높고 욕심을 좀 많이 내면 복불복이 갈 수도 있고 가기 전에 한번 밀릴 수도 있고 재료는 있잖아요. 그렇죠. 재료는 많죠. 그래서 제가 많이 못 사고 고구마 산 건데 조정시에 더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대신에 손절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왜냐하면 세력들이 갑자기 털고 나가면 어떡해요? 손절은 얼마 정도 잡으면 됩니까? 18,000원. 18,000원이고. 18,0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고 얼마 잡으세요? 일단 22,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셨던 욕심내는 자리 23,000원, 24,000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장대양봉도 나오고 있고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추가 매수 한다면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면 가능해요? 아침에서 2, 3% 올라갈 때는 왜 추가 매수 안 하시고? 지금은 조금 비싸거든요. 아까 장중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아까 전에 아침에 움직인다 싶을 때 19,200원 여기서 쫓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더. 그런 걸 못하게 무서워서. 저는 조정한다면 19,500원 저는 안 없다 싶습니다. 아니면 내일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못 쫓아가지만 내일이라도 조정받으면 내일 싸게 추가 더 매수를 해보세요. 네네. 그게 안전하고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고요. 마니커로 가겠습니다. 마니커. 닭고기 관련주 쪽인데요. 작년에 삼계탕 관련주 안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매년 움직이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다들 그걸 공략한다고 들어갔다가 작년에 여름에 봐봐요. 엄청 당했죠? 한 몇 번 움직이다가 꼭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많이 빠졌으니까 이번 타이밍에서는 한 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970원이면 다시 수익으로 바뀔 때 한 2천 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종목들은 테마주들이 너무너무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할 겁니다. 코스모신 소재 16%나 급등을 하네요. 마음이 급하죠? 테마주들은 되게 좋아요. 삼성전자만 안 움직여서 그렇지 가긴 하죠. 1%, 2% 테마주는 굉장히 잘 갑니다. 이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마음이 급하면 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신무장을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공개방송 보내주시면 공개방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 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항담이나 유서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엄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 찾아올게요. 이러면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